아가미 저런거 못먹겠네 아가미는 가시만 빼내면 아가미는 빼내면 요건 이제 착착 지쳐야돼 요것만 빼내고 요건 할랑할랑하고 아 좀 간이 아주 좋은거였네 아가미가 가시라 있어요 아가미 옆에가 이렇게 쌀 잘라내면 잡사시납으로 개차를 끊겨 이게 보통 질긴게 아니던데 위가 이거이 앗꽃찜을 하면은 요거의 대창이 금이 더 비싸 앗꽃대창에서 금이 나가는거에요 아 그걸 대창이라 그러는거에요? 요걸 이제 싹싹 긁어내고 여기가 가시가 있어 요거 가시가 있어 요것도 빌내야 돼 우와 그래 갖고 썰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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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게 썰잘 썰잘 뭐야 코로나가 너무 좋지 않나? 네. 오늘 포즈가 없어졌어? 배가 안고파요. 배가 안고파도 먹을 때 먹으래요. 배워서 먹으려고 그래. 애를 쓰고 배에 올려 있었어. 저거는 뭐, 이건 뭐야? 저거는 버릴거. 이거 밖에 없을게? 아니 내일 졸업식 가는 하낙님 그렇군요 어디 고등학교 졸업식이에요? 초등학교 졸업식이에요? 초등학교 졸업식이에요 초등학교 졸업식이에요 네 요거 아고 알 이게 알이에요? 응 어우 이건 많이 먹었네 뭐를 약간 해 우와 요거는 노새끼 부러 고기고 뭐이고 노새끼는게 뭐에요? 그냥 생기 부른다고 꿀그릇 생기 부러 손이 이런 수원을 제작해주는 Здесь 사람이 순진하다고 아 그거야? 형이 아 형이야? 예 사람이 악인이 없다고 보면 참 스르네게 보여요 예 예 예 오 근데 왜 햄수는 안오요? 아, 일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토요일이나 일할 때 또 오실 거에요 물 빠진 소크릴으로 갖고 와야 돼 그래 물이 빠져갖고 이제 이쪽저쪽 잘라갖고 짬뽕을 해갖고 이제 미제용 비니가 넣어 놓고 이제 해먹어야지 해먹기가 수월해 요거 실개 요거 실개 아 실개가 되게 크네 요거 가시 가시 요거 가시 고기를 이제 딱 입에다 이어갖고 요거를 자기를 자갈로 시켜갖고 귀를시켜갖고 아귀에 대해서 많이 하시네 어디서 시집어졌어요? 봄태지는 높게 태어나기는 충청도고 충청도 어디? 뭐 충청도 어디랍니다만 모르고 우리 아버지 친정 아버지 고향이 한도 안도? 여기 옆에 요동으로 시집으로 왔지 요동으로 시집어였어요 아 아 이게 아리에요? 네 아리마 안늠이란 얘기네 악어는 독에 있다던가 이런건 없어요? 독은 없어요 끓이도 먹고 찜대먹고 몰래가지고 담가놨다가 쪄서 초장에 찌둥이 구르고 담가놨다가 쪄서? 바짝 오르면 물에 담가야죠 마르면 물에 담가놨서 불렸다가 물에 담가놨다가 쪄서 초장을 찍어먹는다 양념장 잘해서 삶을 찍어도 양념장 잘해서 찢어먹고 비리질하는게 양념장 잘해서 삶을 찍어도 양념장 잘해서 삶을 찍어도 양념장 잘해서 삶을 찍어도 비리질하는게 삶을 찍어도 다 fuer임료 내 그 벌리고 양념장 양념장 양념장